발견을 펴서 집을 250만장 정도 받게 되죠 김건모 잘못된 만남을 들고 있겠다는 사우나커피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저희는 배워드려고 하죠 오늘 치즈스테레오 치즈스테레오 칩을 발매기념 장면이 하신 배우고 그 뒤에 치즈스테레오와 치즈센스를 준비하고 해주세요 사우나커피를 불러드리고 감사합니다 사우리로 고피를 마신다 한지 그네 적잖인 소빛수렴 검토한데 일상 하늘 발바지처럼 달다붙었다고 뜨른다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아, 이 벌레 한 마리쯤 듣지 않아도 또 매일 아침에 밤은 그저 약간의 기침이 멎을 생각을 안 본다 이 순간이 우릴 깨졌다 이렇게 문을 들고 밖에 나가본다 아직 털겐 안은 너무 가까워 숨쉬기가 쉽지 않다 수만던 것만 같았다 이어로 이어질 정도로 링독하자마자 남은 덕고 없이 공기 나를 잡는다 싸우려 커피를 마신다 그리고 내 적당히 속이 멋스러운 울렁한 비비를 당하는 발바라 지적하고 달라고 빛나갔다 빛나 빛나 뭐 한 몇천년 세순대학으로 보여있는 불만이 그냥 완전히 썩어가지고 이건 뭐 감각이 없어 비가 내리면 섬화 밑에 숨거리고 앉아 어 아니 가만히 보다 보면은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 비가 멈춰도 쉽지 아니 저게 하늘이라고 머리 뒤를 두덮고 있는 건지 저는 뭔가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너무 낮게 머리바라게 거의 낮게 조금만 뛰어도 정수리를 꿈 하고 지우는 것 깔끔 듯 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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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 벽 largely 빛나 벽 Rah 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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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PN 벽에 벽 벽 벽 벽 벽 벽 벽 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